자 이 노래교실 회원 A팀은요 지향 선생님의 달동주민센터 18명과 그리고 조명재 선생님의 무고동주민센터 24명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오늘은 태아가 국가정원과 천년직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태아가 국가정원 태아가 국가정원에서 좋은 저렴어요 오늘 애를 만나고 꿈에 넘기는 사랑을 알았네 모세서 국가정원 떠나서 가기를 손답게 걸어놨어 태아가 국가정원에 대한 경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약속은 태아가 국가정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라며 난 이리 거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원숭인데 평범 À이라고 канал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